어떤 유튜브 콘텐츠에 캐스팅돼서 출연하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. 콘텐츠 시작 전에 마주치면 안 됐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찐이지. 딱 마주쳤는데 순간 너무 잘생겼다. 저는 설렘을 크게 못 느끼는데 설렘을 느낄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. 아쉽게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완성해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. 2년 전? 그 이후로는 크게 못 논 적이 없죠. 어? 왔어? 누구일지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. 아 너무 기대돼. 아 표정이 제일 궁금하다 만났을 때. 근데 심지어 이름도 모를 수가 있어요. 몰라서 믿지. 저희 콘텐츠 촬영할 때 뵀던. 아 이름이 혹시. 아 화장실 앞에. 아. 아. 안 돼. 안 돼. 그걸 안 돼. 안 돼. 야 너지. 야 너지. 아 진짜 미쳤다. 지아나. 지아나. 소름 돋았어. 지아나라고 바로. 지아나. 이름을 알 정도면. 그러니까요. 그린라이트. 어머 어머. 너무 기분 좋겠다. 오랜만이야. 나 너일 줄 알았어. 날 줄 알았어? 진짜 너일 줄 알았어. 진짜? 나는 오빠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. 어머 이게 웬일이야. 너일 줄 알았대. 너일 줄 알았어? 어머. 뭔가. 네. 그때 좀. 아 진짜 실제로 보게 됐다는 게 좀 실감이 나고. 뭔가 설렜던 것 같아요. 너무 반가웠어요. 2년 전이 짧다. 네. 오랜만에 봤는데도 어제 본 것 같이. 아 진짜? 선명하게 기억이 났었어요. 네. 자 앉으려고 한데. 오랜만이다. 夕 decorated. 부탁드립니다. ik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